내 카메라가 권태스러움을 느낄 때 무언가에 흠뻑 취해있는 피사체를 찾아내선다 그리고 그들을 더 가깝게 촬영할 수 있게 조금 더 그들 곁으로 다가간다 나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앵글을 잡으면 단 몇 분 만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에게 옮겨부터 몸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하지만 의식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눈빛 최고치의 집중력을 찍는 짜릿함 행위를 위한 질주 시공간이 멈추는 광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순간의 확신 순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모아지기 그 순간에 중독된 이는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그 어떠한 행위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과 내가 호흡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과 내가 호흡하는 순간 오랫동안 멈춰있던 나의 카메라는 가진 모든 배터리와 메모리를 삼켜버려야지만 행위를 멈춘다 그 모든 질주가 향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우리 이틀에는 마이의 중심으로 감상하니 예상됨 있었다 그 흔함 저 흔함 저 흔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